유분이 세지 꼼짝 말라 욘 산 이 이치 구조 나이스 나이스 오구 끌 나이스 오구 끌 어 잡았네 미안 아 나만 오질라게 잡네 어? 밀리나? 바로 밀리네 어 동북이 충전중이다 과자 아, 빈지. 아씨 석양 저쪽에서 켰네, 야. 어, 호그 잡아, 호그 잡아. 와, 에바. 아, 저 1. 암살 브리즈 마. 아, 이는. 태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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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웠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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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들어가야, 들어가야, 들어가. 아, 성장. 아아. 아아. 뒤에서 턱 잘리냐. 이불가서 너무 잘리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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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아. 상대 견적쿵 빠졌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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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쓰면 노이덱인거야 상대. 더럽고 있습니다. 루시우만 루시우만 갑시다. 소이저님 갑시다. 오이씨. 아우. 루시우만 루시우만. 루시우만 루시우만. 오우. 루. 끌린다 끌린다 끌린다. 아이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제발 제발 아나 빨리 피. 나이스. 아이씨. 아 제발 아아. 경기 나만 봐 얘. 아아. 궁극기 충전중이다. 진짜 우리 솔저 프리딜이야. 아아. 아아. 루시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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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나이스. 아아. 아아. 제발. 맥크릭 맥크릭. 거쯤 맥크릭. 아 이걸. 웅. 웅. 아오. 이실기했다. 에헤헣. 넘겨. 쯧. 쯧. 음. 아아 진짜 바쁘다. 거달 вокруг. 나이스. 얘 바로 가면. 이거 바로 가면 이길 텐데 바로 밀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밀면 될 것 같아요 나이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아 근데 솔저 되게 잘하시는데 라인 없으니까 그럼 바로 거점으로 가자 저희 라인 없네 이길 수 있어요 라인 없네 오우 길릴뻔했어 아 이거 지겠는데 우리 방병 없으면은 상대팀 호그가 너무 필요할텐데 방병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라인 방병 없으면 이거 못 이겨요 상대 자리야 왼쪽에 있죠 상대 자리야 왼쪽에 있죠 잘 못 졌어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 하나 하나 라인 하나 딸피 하나 딸피 하나 딸피 아이씨 상대 라인 왼쪽 2층이에요 그냥 정면 들어가죠 저희 정면 들어가 정면 들어가 라인이 그쪽까지만 그쪽까지만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라인 잡아 라인 잡아 라인 잡아 와 씨 제발 저희 딸리로 합시다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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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호우 할 수 있다 얘들 2층 사운드 들리는데 소이저님 조심하세요 아닌가? 2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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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후가 없어 상대 후가 없어 아씨 내가 2층으로 갔으면 안 됐는데 상대 후가 없어 상대 후가 없어 아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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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 와 제발 잘해 개딸피 우와 진짜 우와 어 상대도 멘탈 나가긴 죽음 와 진짜 이거 뽕 아니었으면 뺏겼다 이거는 다시 2층 거점에서 막아요 이거 호그 끌리는거 조심하고요 호그 사운드 2층 사운드 2층 사운드 2층 사운드 호그 재웠어요 호그 재웠어요 뺏겨 오지게 들어갔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겠다 안 되 안 되 안 되 안 되 안 되 안 되 궁극기 정전 중이다 아 제발 나이스 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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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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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어휴 엉허 아냐 아냐 괜찮은괜찮은괜찮은괜찮은괜찮은괜찮은 아이 잘해 잘해 안겜 받아 잘해 진짜 잘해 솔전하다 솔전은지 히탱이나 나는아 아냐 아냐 도시방금은 안돼 도시방금은 안돼 시프트 베이 시프트 베이 아 아깝다 핸즈 재웠어 여기 핸즈 재웠어 여기 핸즈 재웠어 나이스 라인 타입비 라인 타입비 와 찌렸다 와 지려버렸다 라인 너무 잘하는데? 라인 진짜 너무 잘해 내가 만나본 라인 중에서 가장 잘해 낙궁원 낙궁원 뽕 얼마? 아 나 카이던 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기다렸다가 막 풀면 그냥 쓸게요 그냥 뽕 차면 제트 들어주세요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뺄까 나 공 아직 없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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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나이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나 공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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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 공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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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라인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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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라인 케어 우리 라인 케어 뽕 주세요 뽕 주세요 뽕 주세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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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x3 안 보여 x3 안 보여 x2 안 보여 x2 아 이거 아깝다 아 내 59폼 많이 먹었어 와 오셨다 이번엔 대지분도 있다 망치 있다 왠지 뒤로 들어가고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 잘하고 있어 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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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케이 공 나옵니다 이번엔 갇혔어요 진짜 아 진짜 어이없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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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줘 얘 잡아줘 얘 잡아줘 제발 그거 이기면 우리 이겨 그거 이기면 우리 이겨 각이다 이거는 라인 깨우지마 라인 깨우지마 여기 라인 깨우지마 나이스 나이스 으근미 야아 이겼다 진짜 이겼다 이거 푸우우우우우 땡 유튜브 각